안녕하세요 허브경래 tv 입니다 오늘 볼 종모녀 크래프톤 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이구요 저희 허브경래 tv 왼쪽에 보시면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을 하시구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 2019 눌러주시고 친구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랑 친추될 거에요 그러면 뭐 무료 추천 종목 이라든지 무료 체험 종목 이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톤에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던지 아니면 저희 허브경래 tv 에 대해서 궁금하다던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 친구 추가하고 문의 남겨놓으세요 다음 영상에 그걸 위주로 해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누적이 10조 원을 좀 돌파해서 눈길을 좀 끌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래프톤이 이제 단편 영화를 갖고 웹툰과 영화 영상화 작업도 진행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산업을 확장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보여줬던 게 이 두 편의 영화에요 하나는 이제 고수 배우가 나오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마동석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영환도 이게 길지는 않아요 짧아요 한 10분짜리 20분짜리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인물별로 10분짜리 20분짜리 그 단편 영화들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을 한 대 모아갖고 게임의 형태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떨어져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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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죽이는 뭐 이런 서바이벌 오락 영화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화들은 뭐 일본의 배틀로얄이라든지 뭐 미국에도 여러가지 영화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의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화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완전 대박을 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로 오늘 보면은요 조금 이 뉴스 이 신문은 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보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진행된 pc의 콘솔 버전 배틀그라운드 무료화 전환 후에 신규 유저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복귀 유저도 큰 수로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료 구매자 수 또한 2배 이상 확대가 되었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요 인도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또한 매출 기업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현지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래프톤은 현지에 있는 인기 있는 유명 스트리머의 퀵보이스 추가와 함께 가격에 민감한 현지 이용자들을 위한 눈높이 상품 등으로 수익선을 지폐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뉴스테이트 모바일의 경우 1분기 동안 적극적으로 리포지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커뮤니티 라든지 유저 충성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뉴스테이트가 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봉이 뭐 나왔을 때 막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름 단계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많이 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포지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텐센트와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매출의 대부분은 크래프톤이 가져가는 거라서 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측면에서 크래프톤이 그간 준비해왔던 북미 지역의 AAA 동네 스튜디오의 멀티 플랫폼 신작 두정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M이라든지 또는 카레스토 포르투콜 등 모두 1분기에는 코어 게임 플레이와 수익 모델 개선에 집중해서 뚜렷한 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크래프톤이 설명이며 특히 카레스토 포르투콜 같은 경우는 곧 출시 일정을 공개하고 사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SP2라든지 딥러닝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상인간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캐릭터를 잡는다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3.0이라든지 NFT 이런 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해갖고 좀 긍정적인 모먼텀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그림들은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IR 자료를 통해서 실적 부분들도 저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막 새롭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분기가 상대적으로 비수기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형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기 성수기 효과는 소멸이 되었다 유저 트래픽 감소는 성수기와 진암을 줄어들 수 있지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 단연간 서비스형 결과 매출은 어떤 콜라보 이벤트나 아이템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유저들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특히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한차원 높은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K-POP 아이돌과의 가상 콘서트 및 신규 테마 모드 등 매출 BM 전력을 구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신작 프로젝트 N과 카레스토 포르투콘 매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매출 가이던스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국내 게임사들이 서구권에서 AAA 게임 출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많이 말씀드린다 그래서 반면 크래프토는 AAA 스튜디오에서 게임 두 개를 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대형 게임 스튜디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재택근무 등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3A급 타이틀에 유의미하게 출시하지는 않았고 올해 한국 게임사에서 북미 스튜디오에 두 개의 작품을 출시할 셈이고 콘서트 플랫폼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었을 뿐더러 플랫폼 그들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과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테이트를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뉴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할지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합니다 일단 초반 기대건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출시 이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유저 리텐션이 진행이 되지 못했다 가장 빠르게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1분기 코어 게임성에 대한 포지셔닝을 진행 그 다음에 유저 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물량 정도만 좀 체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리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오마이갓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달에 연예비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 신청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걸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건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카톡 친구가 추가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이 QR코드 이용을 하면 바로 1대1 채팅방으로 넘어갈 거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뭐 이벤트라든지 가입 문의라든지 저희 허브경리TV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문의 남겨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크래프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조금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라고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찍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 놓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